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Rolus Hire Remix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면서 오랜만에 말레이시아 구독자 분들, 시청자 분들과 여러가지 의견도 주고받고 소통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말레이시아 해팟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는 게 좀 뜸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구독자 분들이 이 아티스트도 잊지 말라고 저한테 추천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래퍼인데 나칼리스라는 래퍼고 이 곡의 제목은 Bad Boy 입니다. 12월 4일날 올라온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제가 이거 비디오를 봤는데 범상치 않은 래퍼가 나타난 것 같아요. 이 래퍼가 루키인지 아니면 베테랑 래퍼인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바이브를 갖고 있는 래퍼였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 참여한 스텝을 한번 살펴보다가 쏘나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쏘나원이 이 곡에 참여를 했다.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제가 이 나칼리스라는 래퍼의 Bad Boy 뮤직비디오를 녹화 전에 한번 미리 보면서 바이브가 진짜 미친 래퍼가 또 한 명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는 래퍼가 여기 또 있습니다. 이 래퍼에 대해서 저는 아직 많이 모르기 때문에 한번 알아가는 차원에서 영상을 촬영을 해봅니다. 나칼리스의 Bad Boy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OK. Let's get into it. 오랜만에 멋있는 트랩 음악을 만드는 래퍼가 나타났어요. 이건 굉장히 멋있는 트랩인데? 누구야? 이분? 파이어뮤직이야 파이어뮤직. 오우 오.. 비트가 일단 개 사귀인데다가 목소리도 되게 중독적이야 아 범상치 않아 범상치 않아 와 목소리가 미친 덤 래퍼가 나타났어 플로우가 꽤나 유려해 와 미쳤다 미쳤어 와 야 이건 처음 보는 슈퍼루키인데 낙할니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의 머리에 각인이 됐어요 와 미쳤는데 트랩하는 래퍼는 세상에 수만 명이나 있을 건데 멋있는 트랩하는 래퍼를 찾기가 힘든데 멋있는 트랩 음악을 만드는 래퍼였어요 와 목소리가 일단 사기입니다 목소리가 사기예요 플로우 시크하고 목소리 덥하고 한마디로 시크 플로우를 갖고 있는 래퍼였어 내가 케이클릭글을 처음 접할 때 혹은 폴스팍 보이즈를 처음 접할 때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래퍼가 나타났어요 저는 이분이 몹시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이 트랙이 미쳤는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x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